또 드리고자, 아, 트와이스! 가셨습니다. 예. 아, 트와이스. 아니, 트와이스가 이 프로젝트의 새해 모닝을 통해가 됐습니다. 티효씨. 아, 카메라들 봐주시고요. 예. 아, 제가 이거만요. 카메라가 무려 나와야 되기 때문에. 자, 우리 티효씨. 이 프로젝트의 새해 모닝은 나왔는데 그, 예. 이번의 콘트랑도. 혹시 좀 알려주실까요? 멤버들도 같이. 하나, 둘, 셋. 우. 아, 참. 요거는 뭔가 약간 거루시스 느낌이라고 들었는데 아, 좀 다른, 다른 delulee가 없나요? 다를 거 가연 씨는 보여주시나요? 고아 fahren 씨는 보여주시고요. 가연 씨는 보여주시고요. 예. 요건 뭐 이만에 이런 흰화곡이라는거에요. 암의 평화곡이. 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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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. 아, 바로 이게 바로 입었으세요. 예, 우리 다영 씨가 제가 이제 카메라를 잡아먹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카메라분들도 오셨습니까 지금? 발발을 빨면서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. 카메라를 잡아먹어보시죠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노월, 국방주들과 대박나게 되겠습니다. 들어가 있어요.